아시아 국가의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 상담회가 오는 16일부터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.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는 중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의 17개 도시에서 지방정부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해 지방정부 간 교류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토론이 진행됩니다. 또한 같은 기간 열리는 수출상담회는 경남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행사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창원소재 LG전자와 주식회사 무학 등 경남의 수준 높은 산업현장을 직접 참관할 계획입니다.